가족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TME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연 뭐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내일도 무슨 무대 있는지 궁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세계적인 음악 그리고 내일 제 개임무대만 있는 거 아니고 세븐틴 무대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캐러분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이번 통에 이렇게 무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무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다 놀랄 수 있습니다. continually 잊어버린 앨범. 사실 사이코 무대가 처음이라서 아직 림보 그래도 아포먼스 영상 많이 찍었으니까 좀 많이 익숙했는데 사이코 조금 약간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쓰신 우리 멤버 들어옵니다 승훈 형 의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구름이 정말 예뻐요 구름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그늘 밑에 있으니까 바람이 되게 편해요 와 리허설 잘 하고 오늘 밤에도 이런 행사도 오랜만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캐러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밤 봐요 저는 corrupt 그래 후옵 예 저지와 혜 해 정상까지 모든 실을 말한 듯이 I'm always with 이런 빌어먹을 세상 우리는 좌피 like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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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가 feeling so hot 눈빼버린 like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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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좌피 like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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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'm running too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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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running too hot 샷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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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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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이코랑 림보 하고 나서 갈아입고 수영하다가 멤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전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웰컴 투 마 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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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nna hear your voice 방탄소년단 우리 지금 먼저 나의 락티맨인걸 Welcome to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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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I Lake my I 안녕하세요, 화이팅! 아, 문정인 맛있어. 아, 문정인. 아, 문정인. 이거 연문. 육 스타일. 연문 같아. 문정인 3살 건 이거지? 너 나랑 이거 찍을래? 아, 나 좋아. 나 이, 이, 이 보전 있었어. 아, 네. 됐어. Let's go! SVTY 키! 화이팅! 너무 기대되고요. 정말 재미있게 놀고 오겠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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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무엇일까요? 오늘의 태풍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같이 태풍이 너희들에게 우리의 사랑 더烈해요 렛츠고 준비됐어요? 벙에 달리는 마치 주 slut 주 slut 나의 물꽃 심심 빨리 대신다! 불! 지금까지 생일티루였습니다. 다섯 원의 생일티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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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랜만에 캐럿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.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봐서 최대한 열심히 무대에 임해보려 했습니다.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. 너무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 저희가 이렇게 손흥원과 핫 무대를 마쳤습니다. 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또 캐럿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더 좀 뭔가 신선하고 재밌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와주신 캐럿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캐럿분들 마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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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